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시양의 목장입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상담한 사례 중 천쌀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쌀 중 천쌀이 왜 두려운 이유를 한번 실전에서 상담한 명절을 갖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쌀은 지지 글자 중에 진술충비에 해당되는 신쌀입니다. 앞서 신쌀 중 명맛쌀의 운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신쌀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연지삼합을 기준으로 해서 신쌀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연지삼합을 기준으로 해서 천쌀을 적용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쌀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천쌀에 별명이 있어요. 이 천쌀이라는 것은 일명 염라대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천쌀은 불가학력적이라는 거예요. 즉 강제집행, 타협불가, 차압, 세금의 원청징수 등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운을 천쌀의 운으로 천쌀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 천쌀의 운을 한마디로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것이 아주 불리하게 안 좋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명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노래 태어난 감목 일가는 걸록격이에요. 이 명조는 대운의 흐름처럼 관살 운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직장생활만 30년 넘게 하면서 정년퇴직한 명이에요. 이 명조가 퇴직 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년에 큰 문제 없이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5년 전부터 전퇴매년 상담을 받은 명이에요. 그동안은 관살의 운으로 직장생활을 잘하고 잘 마무리를 하면서 정년퇴직을 했는데 제가 62대운 2대운부터는 감목일관의 입장에서는 휴식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든 장사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책임감이 덜한 직장에 재취업하라고 조언을 해준 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개미대운에는 감목일관의 입장에서는 인며 입구하는 운이고 그리고 축술미 사명살에 걸리는 대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나 장사 그리고 책임을 깨지는 그러한 자리의 직장은 당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 태어나 이 감목일관은 잘 참고하고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어요. 안 좋은 반전인데 2024년 1월에 갑진년 신년 운세는 어떤지에 대해서 상담 의뢰가 왔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갑진년에는 친구나 동료가 돈 되는 돈이 되는 투자나 사업이 있다고 제안이 오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2024 갑진년 운은 감목일관의 입장에서는 기견, 형제 친구가 진토, 큰돈된을 달고 들어오는 운이에요. 그런데 이 진토가 지지해서 형충파를 이야기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갑진년 운에는 어떠한 친구나 형제가 투자나 사업이나 재물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눈기 다 맞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양력 4월하고 5월에 더욱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 태어난 감목일관은 갑진년 운을 맞이할 때 신사를 적용할 때 연지 3합을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신사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이 명조는 신축생이에요. 사회축 금해 운동을 하는 띠는 천살의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히 무진월, 양력 4월달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아는 친구나 동료가 큰 돈 되는 투자나 사업이 있으니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고 10중 8구 발현되는 운이니 무진월 4월달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 명조가 맞이하는 갑진년 운의 신사 운은 천살의 운을 맞이하는 운이고 무진월이 또 천살 운을 맞이하는 달이에요. 그런데 진토 천살이 일간 감목의 입장에서는 편제, 재성, 재물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재성, 재물에 문제가 생기는 운이니 절대 친구의 권유로 투자나 사업을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제가 강조를 했던 상담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5월 초에 요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 하면 양력 4월 무진달에 나는 동료가 안전한 투자가 있으니 투자하면 좋다고 해서 4월달에 친구 동료가 권유했던 투자에 투자를 해버렸어요. 결론은 투자를 권유한 이 동료가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명조가 노후 자금으로 놓아뒀던 재산을 거의 탕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5월 첫째 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던 거예요. 올처 1월에 반드시 아는 친구나 동료가 투자나 사업을 하자는 제2가 올 것이니 절대 하지 마시라고 1월에 그렇게 강조해서 상담을 했는데 왜 투자를 했냐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가 씌웠는지 제가 상담한 내용 제 생각은 전혀 안 나고 오로지 이 친구 동료의 말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터지니까 그제서야 투자하지 말라는 상담이 그때서야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명조가 친구 동료한테 사기 투자를 당한 이후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불면증이 시달려서 매일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사주에 진술 충미가 있는 명조는 비록 원국에 천쌀의 글자가 없다라 하더라도 천쌀의 운을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사주 원국에 있는 천쌀과 운에서 맞이하는 천쌀의 운은 그 작용이 조금 다른데요. 운에서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는 천쌀 운은 불가학력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것이 불리한 운으로 안 좋은 운으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제가 2024 값진년 신년 운세 편에서 각 일관별 신년 운세를 살필 때 간목일관과 울목일관의 신년 운세에서 사주 원국의 진술 충미를 놓은 명조는 재물이나 여자나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운이라고 신년 운세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술 충미 형충파로 인한 임묘 입구에 대해서 그 운을 설명했지만 여하튼 진술 충미가 있는 명조나 진술 충미 운을 맞이하는 운에는 천쌀 운을 맞이할 수 있는 운이에요. 이미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서 진술 충미를 놓은 명조는 값진년에 특히 사유축 사막을 이루는 명조는 천쌀 운을 맞이하는 운이래서 4월 달에 이 천쌀 운을 반드시 겪었을 거예요. 이 명조처럼 진술 충미가 재성일 경우에는 재물여자 건강의 문제가 이미 4월 달에 생겼을 것이고 만약에 진술 충미 글자가 식상의 성분이라면 하는 일 진로가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비겁의 성분이라 그러면 형제 친구 동료와 아툼이 생겼을 것이고 이 진술 충미가 관성이라면 직장의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인술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문서에 문제가 4월 무진달에 10중 8구 발현이 됐을 거예요. 오늘 신살 중에 천쌀의 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천쌀이 두려운 이유가 불가학력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리 천쌀의 운을 알고 대비한다 할지라도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천쌀이 불리하게 안 좋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쌀 운이 두려운 이유예요. 오늘 실전에서 상담한 사례 중 천쌀이 작용이 돼서 아주 불리하게 발현되는 명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실전사주 상담 사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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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